안녕하세요. TV10 구독자 여러분 배우 이주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작품이 끝나고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광고나 화보 같은 걸 간간히 찍고요. 이제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체력도 기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가족들이 다 멀리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딜 가야겠다 이런 건 없고요. 혼자 여행을 가볼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. 네, TV10 구독자 여러분 저희 또 한가위가 다가왔는데요. 가족들과 혹은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